아, 리치왕 할거라. 용 없으면 좀 애매한데요? 란하스톤도 용이 있어야 되는데. 아, 랩하스톤도 용이 있어야 되는데. 아니 다 있어가지고 한건데 멀롱 야수 해적 다 있어서 많아서 모르고 아 나만은 없어 왜 토큰이 안 나왔어 아니 패적이라도 나와서 위안이라도 삼게 해줘서 나만은 없네 아 나만은 없더라 나의 운을 찾아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레벨업 하고 싶다 으쌰 8골 레벨업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닌거 같아가지고 하아아아아 완전 망했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! 가져가 가져가 악마 악마 가져가 라팜 그 상대도는 라팜 아 근데 출발이 너무 안좋다 큰일났네 라팜 이타민이 레벨업라는? 한마리요 한마리요 리롤 한마리요 레벨업 페어가 맞춰질까봐 레벨업을 못하겠다 퍼스트 공짜는 가져가 공짜는 가져가 공짜는 가져가 이 다음돈부터 이제 슬슬 많아서 좀 약해질 때가 있네요 성장형 캐릭터가 필요한데 2-1 5-1 4-1 4-1 5-1 5-1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반반? 아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반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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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야 특히 다행히 1인데도 지는 것 같은데 아 하나 차이로 어우 샷 어우 쎄다 왜 쎄거같아 지플루언트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댔군요 아 피해 풀기가 쉽지가 않네 아 이거 순방이나 해야 되겠다 에이 순방이나 해야 될 것 같애 아 전암맨 있었음 저 얘네 두개가 전암이고 얘네 두개가 그거면 그것만 계속 할텐데 그럼 순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암맨 두개 요거 두개 리본첨보 오예 이렇게 참 좋게 쎄다 싸움을 왜이렇게 잘하냐 싸움을 왜이렇게 잘하냐 아 근데 오바리 아 불안차장 쎄다 빗송을 가는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개잡되겠네 지금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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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이 쎄다 골고, 분노를 채워하십시오!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이고어어어어 계속 반반이 다 몸이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내팬들이 이렇게는 많이 살까? 하아 이거 맞나? 순방만 하는 느낌이지? 순방만 한다는 느낌 맞아? 순방이나 하자 한 번 보자구요 와 미쳤다 여기 와 역시 흉업체리엠이시아 아 이게 10등 맞았구나 순방만 좀 제발 제발 순방만 하자 아 염나 유부독성씨 맑아맑아 공허곤축 황금 에효과? 에효과는 누가 키워주는거야? 아 볼바르가 황금이구나 순방만 하자 아 얘가 안 합쳐지는게 더 셀거 같은데 그죠? 하하하하하하 합쳐지면 더 약해질거 같은데 전압맨 전압맨 깔끔하네 무기가 20시 10시 아 아파 7대5야 아 이걸 언제 잡냐고 아 아 쥐대 전에 잡아야되면 된다던데 아 참 오히려 이랬네 쥐대를 빨리 잡고 엄마금을 엄마금을 깔리잖아 아 이걸 순방 못한다고? 아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 으악 팝 아 도저히 어 택 택 택 택 택 택 하!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애매하네 잘 모르겠다 배치 아.. 애기서 애매해 키드라가 어디치냐 같은데 게임이 아 아직 파일 수 있는 게임 비겼어 아.. 어.. 숨장을 왜 못하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데 나를 고용해보세요 아.. 속성을 바르고 싶은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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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순방만 시켜주세요 욕심 안되지 않습니까 아우 확률 좋아요 아우 잘 맞추고요 컷 숫동 끝 나도 숫동 끝 숫동 끝 숫동 끝 컷 아주 독성불돌을 하는구만 숭합치 하나 더 나오면 진짜 모른다 숫동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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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2개가 보인다고? 나 나우스 잘 모르겠는데? 퀴즈는 아 이거 2등이 썩 개잡댁인데 와 개잡댁으로 느낌을 했더니 세상에 말새를 아 여기 황금골더리 있네 앵무새만 없는 것 같네 아 이 앵무새는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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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